자대 배치 받는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사단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로 가는 사단의 내부자원, 즉 자충자원들, 두번째는 사단을 벗어나서 21사단의 직속상국부대인 3군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들로 가는 자원들, 세번째는 두번째의 3군단도 벗어나서 어디로 배치 받을지 모르는 전국구자원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번째 유형인 사단 내부자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형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단 내부자원으로 분류가 되시면 사단의 예하부대나 직할부대들로 가시게 될텐데요. 이 예하부대나 직할부대에는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21사단의 부대들은 대부분 강원도 양구군의 위치에 있고, 예하부대에는 보병여단 3개와 포병여단 1개가 있으며, 직할부대에는 수색대대, 공병대대, 전차대대를 비롯해서 13개 정도의 직할부대들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예하부대 중에 보병여단 3개는 31, 65, 66여단으로서 2개 여단은 GOP대대가 속해있는 GOP여단이고, 1개 여단은 GOP여단을 지원하는 예비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여단별로도 1, 2, 3대대 이렇게 3개의 보병대대를 가지고 있고, 여단본부와 군수지원대대까지 해서 각 여단들의 예하부대들이 편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 여단들로 분류가 되신다면 이 예하부대들 중에 어딘가로 배치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전방 GOP사단이다 보니 이 GOP대대로의 배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GOP대대와 예비대대들 간에는 장단점이 다 있고, 신교대에서 차출을 당하더라도 GOP부대는 거부하면 안 갈 수 있는 부대니까요. 뭐 끌려갈까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GOP가 또 못 갈 곳도 아니지만요. 참고로 GOP부대의 대표적인 장단점 몇 가지만 보시면, 장점으로는 전인원 24시간 근무만 서다 보니까 힘든 훈련이 거의 없다. 또 몇 개월 동안 출타를 못하거나 일반 부대보다 출타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 월급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잘 못 나가지만 한 번에 나가면 휴가가 길다. 이 정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단점은 연속적인 주야 근무로 인한 생체 리듬 저하,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반 부대에 비해 출타를 자주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특히 강원도 쪽 GOP부대들은 지형이 매우 험하다 등 이 정도를 단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대대와 예비여단들은 보편적인 일반 부대들과 비슷하게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훈련은 많겠지만 평일 주말 모두 출타가 가능하며, 일과시간 이후 자유시간을 통해 자기개발 여건도 보장이 잘 되는 부대들이겠습니다. 다음 예하부대 중에 포병여단으로 배치가 되신다면 하나팔, 육둘, 구륙, 하나육구 포병대대 여단본부 중에 한 개 부대로 배치가 되실 것이며, GOP여단과 GOP대대를 뒤에서 화역 지원하기 위해 포 쏘는 훈련을 많이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21사단의 직할 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수색대대, 수색대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MZ 수색을 주로 하는 부대로서 사단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 중에 하나죠. 이 수색대대는 무작위로 선발되는 게 아니고, 신교대에서 엄격한 측정 및 면접을 통해 가는 부대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차출되셔도 거부할 수 있는 부대고요. 다음은 공병대대. 공병대대는 지혜의 철조방과 같은 장애물 설치 및 제거, 예하부대의 지형적인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고, 전체대대는 신속한 기동성과 포병의 버금가는 화력을 가진 부대로서, 때로는 보병부대의 뒤에서, 때로는 보병부대와 혼합되어 보병부대의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대며, 정보통신대대는 유무선 통신지원, 보급수송대대는 병참수송병과 관련 부대로서, 예하부대를 보급품 차량 등으로 지원하는 부대고, 화생방대대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전에 대비하는 부대며, 정비대대는 병기병과 관련 각종 장비들을 보급 및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고, 방공대대는 하늘을 방어하는 대공방어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공병대대부터 방공대대까지 말씀드린 직합부대들은 해당 병과의 기술행정병 합격자들도 주로 배치를 받겠지만, 일반 전투병들도 신교대 수료 후 후축기를 받고 배치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사경찰대대는 구헌병병가로 사단 장병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처리를 담당하고, 의무근무대는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대로써 이 군사경찰 의무대는 대부분 관련 전공 및 특기병들이 선발돼서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부근무대는 주로 사단 참모부 행정병들과 사단 부지를 경비하고 관리하는 일반병들이 함께 생활하는 부대로써 기술행정병으로 21사단에 배치받으시거나 무작임히 면접으로 배치된 일반병들이 갈 수 있는 직할 때고요, 신교대 수료 후 신병들이 자대배치받기 전에 임시로 데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보충중대의 기간병으로도 무작위 배치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교대는 예비여단의 한계대대가 신교대 역할을 하고 있고, 훈련병 생활시 조교나 기간병으로 선발되어 배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단 내 어디로 많이 분류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답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몇 달 뒤에 어떤 여단이 또는 어떤 대대가 전역자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되는 공석 소유에 따라 각 부대마다 인원 소유 신청을 상급부대 인사 개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교대 훈련병 매 기수마다 각 부대로 배치받는 인원의 비율이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할 부대보다 예하부대들이 편제 인원도 많고, 전투력의 공백을 채우는데 더 우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단이나 대대로 가는 인원이 직할 부대들로 가는 인원보다 더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소하실 때부터 난 예하여단의 전투대대 어디론가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심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4단 예하부대나 직할 부대들로 가실 수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유형, 신교대 수료 후 4단의 직속 상급부대인 3군단의 예하부대미 직할 부대들로 가신다 그러면, 어떤 부대들로 배치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3군단의 대부분의 부대들은 강원도 인재군에 위치해 있고, 예하부대에는 3포병여단, 20기감여단 등 6개 부대가 있으며, 직할 부대로는 특공연대, 정보통신단 등 10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한 개 부대씩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면, 먼저 3포병여단, 3포병여단도 주로 3군단 전방사단인 12사단과 21사단 보병 부대들을 뒤에서 활약으로 지원하는 부대죠. 그래서 3포병여단으로 분류가 되시면 배치될 수 있는 부대는 9.3, 7.59, 8.33포병대대 등 7개 부대 중에 한 개 부대로 배치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기감여단, 20기감여단은 4단 전차대대와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보병 전투 능력이 있는 장갑차와 포병여단처럼 포병대대도 가지고 있어서, 신속한 기동과 자체 공격력, 활약 능력이 4단 전차대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될 수 있는 20기감여단의 예하부대들은 3.759 전차대대, 130기계와 보병대대 등 12개 부대 중에 한 개 부대로 배치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기감여단은 이전 해체된 20기계와 보병사단 예하부대였기 때문에 주둔지 위치가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공병여단, 3공병여단도 4단 공병대대와 역할은 동일하겠으며, 3군단 예하 전부대를 지원하는 부대이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될 수 있는 예하부대들로는 111, 125, 공병대대 등 7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다음 3군수지원여단, 2군수지원여단은 4단 직할대로 예를 든다면 보급수성대대, 정비대대의 임무와 더불어, 군단 내 전부대의 탄약지원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이겠습니다. 그래서 3군수지원여단 내 배치될 수 있는 예하부대들로는 13보급대대, 53탄약대대 등 9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다음 군단 직할부대들로 배치가 되신다면, 먼저 정보통신단, 방공대대 등 6개 부대는 4단 직할부대의 같은 기능들 중에 규모만 더 클 뿐 역할은 대부분 동일한 부대들이겠고요. 특공연대는 항시 DMZ작전을 하는 부대는 아니지만, 4단 수색대대와 비슷한 임무를 하고 있고, 전시작전지역이 수색대대보다 넓은 부대가 되겠으며, 다음 항공단은 500MD 정찰헬기 및 KUH-1 기동헬기로 군단 내 항공지원을 담당하는 부대로서, 헬기 조종은 모두 간부들이 하기 때문에 병사분들이 항공단으로 배치가 된다면, 조종 이외에 부대경비 및 부대관리, 관제, 항공정비 등 부대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경비연대는 평상시 지역 내 예비군들을 관리하면서, 유사시 전방사단 이외에 군단 내 지역 방으로 하는 부대고, 정보대대는 적의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군단 내 부대들로도 배치가 될 수 있고요. 다음은 세 번째 유형으로 3군단도 벗어나서 배치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라고 하니까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방사단 신교대에서의 전국구 자원의 비율은 사실상 많지는 않고, 또 이 사단과 군단 지역을 벗어난다 해도, 같은 선상의 인접사단급이나 인접군단급으로 가기 때문에, 후방사단 신교대의 전국구 자원들에 비하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사단 신교대에서 전국구 자원으로 가실 수 있는 부대들을 한번 보시면, 22사단과 23경비어단, KCTC, 과학화전투훈련단 정도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참고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대들은 이제까지 이런 부대들로 주로 많이 갔었다는 것이지, 수로하면 이 부대들로 반드시 혹은 거의 간다 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22사단과 23경비어단, 이 두 개부다는 신교대가 예전에는 있었으나, 국방개혁 정책으로 인해, GOP 및 해안전투사단임에도 불구하고, 신교대가 사라지고, 부대도 개편되는 등, 변화를 겪고 있는 부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교대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육군훈련소, 강원도쪽 부대 신교대들, 후방사단 신교대들에서, 다양하게 신병들을 전입받고 있는 부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22사단, 22사단은 강원도 가장 오른쪽 전방을 맡고 있는 부대로서, DMZ를 수호하는 GOP 경계와, 동해안을 경계하는 해안경계인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단이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될 수 있는 예하부대들과 직하부대들을 보시면, 예하부대로는 53, 55, 56여단 등 4개 부대가 있고, 직하부대로는 수색대대, 공병대대 등 14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다음 23경비여단, 23경비여단은 기존 23사단의 편제가, 국방개혁 정책으로 인해 간편되어 재창설된 부대로서, 종종 일어나는 동해안경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기존 23사단의 통합적인 전투체계에서, 해안경비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단체계로 재창설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단의 예하부대및 직하부대를 보시면, 예하부대로는 1경비대대부터 4경비대대까지 4개의 경비대대가 있고, 직하부대로는 기동중대, 통신중대 등 8개 부대가 있겠습니다. 다음 배치 가능한 부대는 KCTC 과학화 전투훈련단입니다. KCTC는 강원도 인재군에 위치해 있고, 전군의 모든 전투부대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몸과 장비에 말재장비를 착용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는 부대로서, 총이나 포에 달린 말재장비로 사격을 하여, 상대방이 센서에 맞게 되면, 그 상대방이 착용하고 있는 센서 화면에, 사망 및 중상, 경상, 파괴 등의 메시지가 표시됨으로써, 실제 전장과 비슷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KCTC 안에 배치될 수 있는 조직 편성을 간단히 보시면, 훈련통제본부와 전문대항군여단, 근무지원대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훈련통제본부는 일반 부대의 참모부 행정병들처럼, 본부 운영료는 거기가 간부들이기 때문에, 통제본부로 배치가 되신다면, 행정병으로 간부들의 보조 역할을 주로 하실 것이고, 전문대항군여단은 매번 과학화훈련에 입수하는 부대들에 대해, 적군의 역할을 해주는 부대로써, 이 대항군 부대도 입수하는 부대들에게 훈련 간 패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 훈련이 매우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원대대는 입수하는 부대들이, 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관리하거나, 타 부대들처럼, KSTC 부대 자체에 일반적인 기능들의 역할을 하는 부대로써, 일반적인 병사들이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항군여단만 피하신다면, KSTC에서의 생활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구 장원까지 해서, 21사단 신교대를 수료하면, 어디로 자대배치 받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입대 예정계 분들이 입장에서는, 자대배치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 군생활이라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부대에 있느냐, 훈련이 편하고요. 부대가 도시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군생활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부대로 배치받고 싶다면, 너무 간절한 기대, 염원 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좋은 간부, 좋은 선호인, 좋은 동료들 만나기를, 가장 먼저 염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군생활 시간도 엄청 빨리 갈 겁니다. 요즘 군대도 옛날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입대 예정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신규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 잊은 옙 ster 감사합니다.